이 비싼 그의 내 승리가 싸움을 싸움네 내 일수도 그 일을 위해 다 이루셨네 이제 내 영혼을 일어나고 땅끝까지 너 주의 죄 빛내리라 내 생각보다 그곳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성산이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오자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가 주신 하나님 그분이 주가 주신 하나님 그분이 주가 주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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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군이 그분이 그 주신 하나님 그분이 아시는 중 너는 멀맞지 않이야 성음이야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야 이미 정기의 내 정기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리운 이가 이루셨네 빛의 맘에 여겨는 일어나 땅끝까지 너 주의 주님 되리라 땅끝까지 너 주의 주님 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가 우리 서미스쿨 개교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수여성가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렘렛들에게 응원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스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나의 로마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히시아미 로마 올라 그라스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우리 삶이 없고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연밍하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처럼 만민 모든 민족 땅끝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로마가 없다면 인생은 끊임없는 방황에 연속이 될 것입니다 저 오늘 교회 앞에 들어온 데도 그 서미스쿨 그 사이에 쓰레기 버린 데 있잖아요 하루살이가 막 바글바글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하루살이가 왜 바글바글 거리는지 아십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왜? 하루만 사니까 벌은 꽃을 따라갑니다 파리는 그걸 따라가요 하루살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뇌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바글바글 거리다가 끝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하루 차례처럼 평생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동생을 연락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이가 많고 만 넘는데도 아직까지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방황을 한다고 얘기 안 해요 진짜 이 말씀에 신학에 책 몇 권 읽은 걸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빨리 개척해라 세계보금 해라 그러니까 뭐 다락방에 뭐가 틀렸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맞다 힘을 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책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을 잘못하면 이단이 되죠 사이비가 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오셨구나 그럼 이 예수를 내가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소명이자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요셉 형들처럼 의식주로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오늘 저녁 뭐 먹지 수협에 맞추고 먹을까 전에 먹을까 늘 우리는 매일 먹는 걸 걱정합니다 또 밥을 먹고 나면 디저트 뭐 먹지 그럼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늘 의식주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로마가 없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 속국에서 해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6.25를 맞이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세계 최빈공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사회가 갔을 때 방글라데시 박물관이 있어요 다크 박물관 박물관 가보니까 1960년 중반에 방글라데시가 우리나라를 도와준 기록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을 전세 줬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물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술도 있겠지만 방글은 사무장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농업기술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성교의 눈을 뜨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0배 안에 드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꼴찌에서 상위 10% 전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나라가 없죠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받은 원동력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가 미국이구나 미국이 어떤 나라죠 청교도 말씀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 완전 무너졌죠 하지만 성교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성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가 성교한 나라로 다시 역성교한 나라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성교사 합숙 성교 대회가 진행되었죠 그리고 우리 중남미 전도자들이 훈련받으러 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나의 성교 여기에 확실히 답을 내고 이 답을 갖고 삼집중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삼집중이라고 그러면 아침, 낮, 밤 시간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 없고 바쁘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다락방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락방 할 때 시간 나면 와요 맞죠? 바쁘면 안 옵니다 예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간 나면 예배 오고 바쁘면 예배 안 와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는 일이 개인에게 그렇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은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로 속여요 지금 성교 주관입니다 맞죠? 계속해서 40일 동안 중남미 팀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날에 대해서 집중하셨듯이 우리에게 성교, 후대, 전도에 집중하라는 시대적인 메시지와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 성교 놓치면 하루살이랑 별로 다른 없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인가 두려워 공원에 애들 데리고 잠깐 나갔는데 옆에 아줌마들이 오는데 그 아줌마들이 오자마자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어떻고 새로 신축 아파트가 어떻고 이 불편한 세상 덜 푸르지요 많이 푸르지요 평소가 어떻고 박사야 그냥 나는 건축학 박사인 줄 알았는데 아줌마예요 결국은 뭐냐? 집값 그리고 어떤 아줌마들은 애들 학원 수송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학원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어젠가 낮에 카페에서 이렇게 여러분 낮에 카페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중년들밖에 없어요 나이가 한 50, 60대 됐는데 아줌마들 한 얘기인데 남자를 자기가 어떻게 작업을 했니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 봤어요 전혀 작업 당한 얼굴이야 이거 무기로 작업 당한 얼굴과 몸매도 진짜 장난인데 이런 분이 막 아저씨더라고 그런 이상한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같이 있는 남자분들도 어이가 없는지 맞장구를 안 치더라고요 그냥 듣고만 듣고 빨리 가자 사람들은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가 아니에요 교회 다님도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세계보고만 성교회의 언약이 없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소 제목 중에 집값 오르기를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애들 공부 잘하기를 기도하는 분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 이호가 듣고 있나 아들 이호가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닮았구나 그렇지만 기도는 별로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언약에 맞는 시간별 속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지 공부할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공부합니다 언약이 있어야지 직장생활할 이유를 알고 기도해요 일을 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이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어릴 적부터 너무 과잉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머리만 좋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한 20년 전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때 부모님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파 죽어도 학교는 가서 조퇴해라 개근상은 무조건 타야 된다 그런 게 있었죠 무조건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조금은 아프면 안 가요 조금은 아프면 학교 대신에 병원 갔다가 조퇴하고 학교 안 가고 여기다가 언약이 없다 그런데 이 상태 속에서 미드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진짜 앞으로 더 답이 없는 세대가 계속 커 나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후대에 대한 이 언약 여러분 진짜 자고 싶어요 우리 서민스쿨 친구들이 보금으로 자라고 있고 우리 요섭의 꿈 친구들이 매일매일 학업과 예배로 교회 안에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그런데 그 미래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당장 5년 후 10년 후가 급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이 진짜 언약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성교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안에 낚신든 사람 시험든 사람 떠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전도의 흐름을 또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29, 30일날 노예 캠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영접 몇 명 했냐 전혀 안 중요합니다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고 사역자가 세워지고 우리 이날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날의 기점으로 해서 진짜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 전도운동하는 지교회 전도운동하는 구역 전도운동하는 우리 성도가 되자 그걸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는 매일 매일이 우리 인생의 캠프예요 그래서 삶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삶은 오늘이 무엇이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캠프 메시지 받을 때 요즘에 이 오늘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만 있고 오늘의 전도가 없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교회 다니고 있고 우리가 다라빵 시스템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이에요 아, 전도자다 교회마다 다 달란트가 달라요 전도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회계를 강조하는 것도 있고 어떤 교회는 봉사와 헌신과 또 불상한 사람을 도와주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다른 교단 목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다라빵 전도? 전도 많았냐 결국에는 우리가 불상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것도 전도를 위한 거잖아요 모든 게 전도를 위한 겁니다 그걸 놓치면 결국에는 그들만의 리그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권일유집에 가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세례가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거기 왜 가냐 이방인의 집도 왜 가냐 우리가 유대민족이고 그런 말 안 했겠지만 선민사상으로 쩔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스테바니아 환란을 통해서 안대교회를 세우고 성교로 초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악질 중의 악질인 바울을 바꾸신 겁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성교회 초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해야 돼요 성교 해야 돼요 전도 성교 안 하더라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 왜 말이 안 되냐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게 맞는 신앙생활 내게 맞는 교회 내게 맞는 말씀 내게 맞는 목사 따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통한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왜? 신앙의 중심이 나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중심의 배경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1장의 내필임 바벨타 배경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거기서 오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헌금을 한다, 봉사를 한다 이 모든 게 내필임 배경과 바벨타 배경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라도 신앙생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공생회 때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시켜줍니다 복이 뭐냐? 아파트값 벌어오고 애들 공부 잘하고 남편 돈 잘 벌어오는 게 복이 아니라 애통하고 심령이 가능하고 갈급한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어예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 아니면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사라집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정신문제, 육신문제, 경제문제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사단의 가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 이게 나의 가시였구나 복은 모르면 이게 가시인데 하나님의 교획을 알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삼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워요 내가 기도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전 다 청소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예수님 사는 집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염려 걱정으로 오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시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목장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거기에 대한 기대를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업 일들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교획과 응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지 않고 주권 속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나라는 인간 자체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딜 가나 문제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와 제발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런 게 어디서 나왔냐 내가 저런 걸 놓고 미국 국먹은 왜 그러냐면 보금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주변 사람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눈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문제거리인지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서든지 문제 해결자인지 여러분 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졌으면 우리는 문제 속에 들어가는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획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물론 어려우면 우리가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서 해결이면 그건 제대로 된 응답이지만 해결 안 해주신다 그렇다면 해결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릇이 깨져야 될 부분이 있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 절대로 내 그대로 안 되는구나 내 것대로 안 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더 큰 교획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내 수준으로 담으려고 하니까 당깁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 모든 것인데 우리의 그릇은 작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깨야 됩니다 그릇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괄보리 선언역입니다 아 십자가를 치고 가요 내 인생 십자가 같은 이런 문제들 왜 주셨냐 아 이 십자가에서 내 육신의 것들을 죽이라고 주셨구나 돈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 문제,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걸 허락하실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응답하고자 하는 나의 땅 끝, 나의 로마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로마를 못 보면 결국에는 방향을 잃게 돼요 우리가 서울 가야 되는데 맞죠? 올라가다가 벚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문경에서 문경으로 빠지면 여러분 서울 못 갑니다 배고프다고 여러분 칠곡 휴게소에서 밥 먹고 한심 자면 아휴 배부른데 귀찮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을 주고 3일마다 5일마다 말씀을 주고 매일 새벽 기도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정표를 정확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또 내 생각대로 갑니다 또 사람 말 듣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방황하는 날바랫대처럼 하루살이처럼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어류를 구해라 마태분 6장 3일 3일이죠 예수님이 공생회 때 5장, 6장, 7장, 10장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정신 상태를 교조시키고 우리의 종교성을 완전히 박살내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받고도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고 여기가 좋사 모세도 있고 요한도 있고 엘리아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라고 얘기할 때 다 각자 기준에서 예수를 고백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안 되고 어려운 그 문제 해결해 줄 예수로 물론 우리를 부르신 시작은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콜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은 다르다는 거예요 평생 그 문제 붙잡고 실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내가 비족 비록 모자라고 날바든 넘어지고 믿음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 나를 세계보고만 해 대열권을 불렀구나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성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생각 좀 하라고 이 남미 사람들 완전 한국과 반대쪽이거든요 땅 파고 들어가면 브라질 나옵니다 그 사람들 보내신 거예요 왜? 깨달아라 지금 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놓고 너희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성교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란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 여러분 북한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북한을 두겠습니까? 우리 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한 있죠 중국 있죠 일본 있죠 복음 놓치면 끝납니다 포로노의 속국이에요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전쟁 안 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존도 성교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 교육원들이 전쟁 안 나게 기도하잖아요 김정은이 빨리 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그게 중국이 어떻고 막 좌파 우파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 성교 안 하면 엉뚱한 내 시간 에너지 다 소모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정체에도 관심이 많고 동성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왜 침묵하고 있냐 교회가 나서서 동성애 퀴어 축제하고 막 그걸 막아야 되지 않냐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 교회 뭐하고 있냐 세계복음 한다고 하면서 뭐하냐 지금 그런 것도 안 하고 안 막고 그런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사과했습니다 대표도 아닌데 맞아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막아야 돼요 그런 거 차별금지법하고 엄청난 법들이 막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없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왜? 에베스 2장 기절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보금으로 세워진 나라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를 계속해서 쥐어 흔드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한 자 요원봉 8장 사짓을 잘 알잖아요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자 디아블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와 우가 나눠지고 맞죠 남녀가 남북이 갈려지고 이 작은 나라 미국의 한 주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왜 그렇죠? 보금을 가졌고 전도 성교하는 교역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우리도 한쪽에 서서 싸우고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 불신앙하고 제일 바보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우리가 받은 건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욕합니까? 왜 목사를 욕해요? 지옥 가려고 지금 용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건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뭐 그래 많이 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깨달아지고 힘이 나면 직접 가는 거고 맞죠? 록펠러처럼 헌금으로 진짜 성교사님 돕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미국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뉴욕에 가면 록펠러가 얼마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록펠러 하이웨이가 있어요 우리는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선, 남부선이라 만들잖아요 록펠러가 고속도로 만든 구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1925년도에 록펠러 타워를 세웠어요 우리나라 달구지 끌고 다니고 버릇고기 할 때 여러분 전도와 성교의 방향이 맞춰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삼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내 노폐, 내 새끼, 내 남편, 내 교회, 내 인생이 아니라 이삼시를 볼 때 하나님이 부어줄 축복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마태봉 10장에 회개해라 요한이 고백의 뜻이 그리고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이 뭐죠? 흑암이 꺾인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요한에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마개의를 메라로 왔다 그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가진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갈 때 내가 힘 빠지든 힘 없든 내 상태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우리는 대사로 가는 거예요 아니 미국 대사관에 있는 직원이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미국에 대한 그 법안을 누려주고 감기 걸렸다고 미국에 대한 그 시민권이 약화됩니까? 아니잖아요 권세와 능력과 배경은 내 상태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상태에 묶여 있어요 내 컨디션 내 감정 삐졌다 기분 좋다 여기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 그거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배경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 배경으로 교회를 옵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나를 무시하나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시작점은 다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시작점은 같습니다 끝점은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면 육신적으로 진짜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가면서까지 잘 살아야 되죠 하지만 이 땅은 여러분 플랫폼이에요 구원받고 구원을 증가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것들 창세기 6장, 7, 1장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나의 로마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평생 종교생활하다 가는 거예요 내가 진앙생활 오래 했다 이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세웠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 전도, 성교 상관없으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목사가 우상될 수도 있고 교회 건물이 우상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배경 속에서 거하고 있는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라는 거예요 갈보리 사연을 다 끝냈다 십자가의 추구에 될 내 안에 우상들 로마를 향한 수많은 하루살이 같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들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난산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내 안에 누려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지역과 현장을 통해서 2, 3, 7을 향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고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삼천제자 15개 나라가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 열자 칸다고 열립니까? 아니에요 노폐 넷이 상관도 없는 사람 불러서 보금 전한다고 봤습니까? 아니에요 답을 가지면 그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특히 플랫폼이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 있죠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남편을 잘 믿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플랫폼이 되면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의 대사로 말하지 않아도 야, 다니엘과 요셉을 통해서 부신자들이 하느님을 인정했듯이 나를 통해 하느님 나라가 누려주고 증거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줘야지 칸다고 잘해줍니까? 우리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도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늘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관심 받기를 원하고 그래 관심 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또 다락방 안에는 사양 열심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인정받으려고 아무 소용 여러분 제자 안 세워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허송세월이에요 사실 여러분 제자 있습니까? 제자 없으면 여러분 허송세월입니다 내가 가짜로 사야겠다는 증거예요 내가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윤모사님 이 분에도 말씀하셨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하느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그 제자로서 완성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 집중 여러분 진짜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도와 성교의 방향 맞춘 기도 우리 남미팀들 오셨지만 여러분 이분들은 여기 오려고 1년 넘게 준비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나라들입니까 진짜 이분들이 현장 가서 흑안 꽂고 제자 세우고 세계보고만 하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헌신을 다해줘야 돼요 매일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손해봐요 사정의 11장 19절에서 30절을 보면 수대반의 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두옥 교회를 통하여서 성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성교의 방향 맞추라는 사인이에요 우리는 너무 1차원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1차원적입니다 지금 문제 터지면 이 문제만 봐요 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전하라고 복음 줬는데 우리만의 복음 그러니까 잡혀갈 수밖에 없고 전쟁 나서 치여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인생 안 부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인생에는 나는 왜 안 부르냐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전도 성교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직장 때려 치우고 전도하러 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면 너무 1차원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다 때려 치우고 전도만 그러니까 집이 더 안 되지 남편들도 싫어하죠 남편을 안 믿으시는 분들은 진짜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간다고 싸우지 마시고 교회에 간다고 말하면 교회에 오지 마세요 남편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인정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은 너무 폐쇄적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우스게 봅니다 멋있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지는 사람 멋있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옆에 보세요 다 멋있잖아 특별히 우리 중남미 팀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외국 사람에서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봐도 멋있어요 온라 그라스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여러분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 내 형편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 망대다 그래서 절대 망대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시면 우리 현장에서의 파수꾼은 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유지되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에는 누굴 공격하겠습니까?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그래 근본적으로 전도 성교의 언약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호는 어떻게 못해요 맞죠? 하지만 전도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분신함으로 바쁜 일로 급한 일로 중요한 거 다 놓칩니다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를 타협하는 순간 다 무너져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높아지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예배 한 번 놓치고 기도해 한 번 놓치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상한 소리하고 시험 들게 하고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절대로 부정적인 것들을 묵상하지 마세요 왜? 내가 그 가치 없는 사람들 그 가치 없는 말에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과 시간이 얼마나 남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24시는 하나님이 25시로 향한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에요 이 24시를 왜 놓칩니까?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 24시를 왜 옛날 상처로 왜 놓칩니까? 왜 오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 지금 안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됩니까? 기도 안 되는 건 기도를 안 했다는 뜻이고 기도를 안 했다는 뜻은 하나님을 안 믿고 했다는 뜻이에요 누굴 탓합니까? 그러면 지금 기도하면 돼요 아 그럼 집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공격이 뭐냐? 내일 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이어트 늘 내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여러분 내일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나라가 살아요 그래야지 이 중남미가 삽니다 그래야지 이번 캠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고 사약지하로 세워질 사람들이 세워지고 전도 시스템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망대로 굳건해진다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77 망대 여정 이장평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특히 기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777 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읽으시면 됩니다 새벽에 특히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오만 생각 다 듭니다 맞죠 오만 생각, 육만 생각, 칠만 생각 들어요 그때 7망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집중될 때까지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강단 말씀 잡으시고 깊이 묵상해보세요 그래서 영적 성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방향 맞춰 가고 있는지 나의 로마가 뭔지 날마다 묵상하고 누려져야지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맞아져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아다리라고 합니다 아다리가 맞아지는 거예요 아다리 통역 안 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응답입니다 그걸 더 풀어서 얘기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잡은 로마는 뭐냐 여러분 지금 시대에 가장 빨리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음악입니다 미디어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 계속 저는 옛날부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미디어세계에 빠져서 미디어세계에 빠지는 만큼은 교회, 신앙, 말씀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어세계에서도 이 아이들이 보금 안에 있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걸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믿는 사람들이 보금 컨텐츠로 이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작품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유튜브 안에도 인스타 안에도 SNS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적인 전도, 성교의 방법들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안 흔들려요 문제사건 올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로마가 잡히는 순간 문제사건 와요 왜? 그거 쥐어 흔들려고 문제사건 보지 마시고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로마를 향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가 로마도 봐야지 네가 얘기했잖아 네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 우리 삶에 여러 굴러 같은 강풍이 붑니다 죽을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또 섬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를 갖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기도 전문 강의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29, 30일 노예캠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27일 우리 청년국 자체 캠프가 있습니다 초청 캠프를 해요 아우스에서 그래서 이건 옛날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늘 준비했던 것들인데 요구나 불신자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가 초청되었습니다 이 시간표 통해서 진짜 청년들이 구원 받고 여러분 청년이 교회 없으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의 미래를 놓고 우리 청년국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로마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잡혀지게 하시고 이 로마의 응답을 붙잡고 날마다 아침 낮시간 밤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과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고 누려지는 최고의 전도 성교의 제자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감동 감화 겪은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로마를 붙잡고 세계의 보고만 응답받길 원하는 여기 모든 주의 종들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연구 난 너 내가 rho 나 너 너 나